정신 차리고 또 어느 나와있지 아유 참 다행이지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진짜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진짜 그래도 저기 뭐야 12개인지 알았습니까? 그러지 아니면 빨리 갔지 안그러면 16개라 저기 왔더라고 그 저기 포 매니저 포 잠자 어젠가 아침에인가 정신배가 언젠가 왔더라고 소스를 줬구나 그러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저번에는 12개밖에 안왔다고 하잖아 아이고 뭐가? 받았어? 오늘 4시 11번에 갔는데 아홉 번째였다니까 지겨워 식사 안해? 아니 그랬지 4시 반에나 가야되겠다 그랬는데 왠지 아이고 달랑거리니 빨리 가야되겠다 그러고 언니 무서워 한국사람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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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언니꺼 동생꺼 이러고 타주니라구 언니 아유 그정도요? 내꺼도 다녀오고 내꺼도 다녀오고 저 멀리사람들은 차로다녔다가 차로 왔더라고 형을 좋아하시는 거 나이가 나아가 그거보다 안 나아가